와.. 쉽지 않죠? 제가 승부욕이 좀.. 쎄가지고.. 괜찮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다 너무 성공만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극적인 반전 노려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롤레판 주세요 돌려주세요 자! 춤추다가 스톱! 들어와주세요 쌍쌍바 아이스크림 하시죠? 자! 10초 안에 정확히 반으로 잘라야 하는 절대 중간에 끊어지거나 10초 안에 자! 지금 쌍쌍바 봉지 안에 들어있는데 봉지에서 꺼내서 떨어뜨리는 것까지 10초 안에 끝내셔야 되고요 요거는 연습 없습니다 바로 갈게요 준비하시고 10초 주세요 주세요 8 7 6 5 4 3 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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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